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입니다. 혁신과 통합은 명예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명예혁명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월 6일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라고 지목하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불출마를 적용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은 1월 23일 페이스북에 이 와중에 책임을 지고 석고 대제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을 나온다고 한다. 유난 커플이 저지른 난동질을 제동 걸지 못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책임감과 정치적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며 윤석열 중용에 대한 책임을 지목해 임종석 전 실장의 총선 출마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전 실장은 2월 5일 방송에 출연해 우리 모두 속은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때 시점에 당시 윤석열 검사에게 모두가 속은 것이다. 현직의 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대놓고 항명을 하고 정치할 결심을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배신한 사람을 남으려야지 계속 뒤로 돌려서 어디가 시작이었느냐 이렇게 하면 내부의 의견을 일치해 보기도 어렵고 단합만 저해야 한다. 제가 한 일례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17년 1월 후보 당시에 한 방송에서 대선 공약 1호가 뭐냐 이재명 대표 얘기하시는 역강부약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 시켜서 정부의 부패를 일수하고 싶다. 그랬던 그때 당시에 배경이 있다는 거죠. 기존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국회와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뭔가 좀 다른 결을 보여줬던 윤석열 검사에 대한 기대감이 민주당 전반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 모두가 속은 것이죠. 모두가 속은 것이다. 이 말은 한없이 무책임한 말이다. 윤석열을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등용하고 더욱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그들이 어떻게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인사결과만 받아든 모두의 범주에 그들 스스로를 포함시킬 수 있는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이 있었고 그 앞에는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이 있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발탁은 외형적으로는 여러 지검장 후보 중에서 검증과 비교를 거쳐 윤석열을 낙점하는 일반적인 인사 프로세스를 거쳤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정권 출범 이전부터 윤석열을 중용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의심이 존재한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임명이 그 근거다. 윤석열을 이락스타 검사의 반열에 올려놓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팀장 윤석열의 바로 아래에서 부팀장에 있었던 박형철 비서관은 윤석열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동원보다도 더 끈끈한 측근의 위치에 있었다. 박형철은 누가 봐도 윤석열 중용을 위한 사전포속이었다. 우연히 박형철을 청와대에 집어넣고 우연히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박형철은 검찰 내부를 잘 모르는 조국민정수석을 도와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을 비롯한 검찰 인사를 진행해 초기 윤석열 사단이 서울중앙지검을 장악하고 나아가 검찰 전체 조직을 장악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또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치는 동안 윤석열과 청와대를 연결하며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윤석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윤석열의 신복 박형철을 문재인 청와대에서 처음 신설한 반부패 비서관에 아친 것은 전적으로 임종석의 책임 아래 이루어졌다. 조국민정수석도 박형철의 비서관 임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궁극적인 책임은 인사권자가 지는 것이지만 그 실무는 모두 임종석의 책임 아래 진행됐다. 그 배후에 어떤 다른 실세가 있었다고 한들 임종석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 임종석이 모두가 속은 것이라며 퉁칠 수 있는 일인가. 임종석은 윤석열에 대해 뭔가 좀 다른 것을 보여줬던 윤석열 검사에 대한 기대감이 민주당 전반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완전한 사실과는 다르다. 당시 민주당 핵심들은 윤석열의 위험성과 정치검사로서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다. 2018년 드루킹 특검은 윤석열의 위험성을 감안해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특검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의 중앙지검이 수사를 맡게 될 텐데 그럴 경우 드루킹 사건 뿐만 아니라 김경수 지사의 인생 전체를 털어낼 것이며 김 지사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특검 방안을 지지했고 민주당도 그런 바탕에서 특검 방안을 받아들였다. 당시의 우려는 이후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서 있는 그대로 현실화됐다. 이것을 임종석이 몰랐을 리 없고 몰랐다면 그것은 무능한 것이다. 이런 그가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이 우리 모두가 속아서 생긴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해도 너무 무책임한 말이다. 이재명 대표가 한 번으로 지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한 번으로 지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한 번으로 지지 않고 문재인은 자기 일어나서 겨울 시절이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담가자들과는 한 번으로 지지 않는다.